동구구치소 동구구치소가 여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급하게 이렇게 진짜 집 방하면 안돼요 차라리 재짓고 동구구치소 들어가는게 더 까지받을 생각했어요 동구구치소 500에 보증금 500에 200이었나? 보증금 200에 월 30 38만원? 월세 38만원? 물 기분이 그래 오늘 이사 갑니다 이거 뭐하는거에요? 물 뭐해 뭐해? 손이 언다고? 울리는거 맞아 다 바깥에다 빼버리는데 들어갔다 많이 먹었네 쿠키 이때는 총알을 넣으셨네 이때는 총알을 먹었습니다 친구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왜 총알이 없었어? 총알이 나가야지 미친놈 깜짝이야 쏘룰 왜 나가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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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기자 빨리 쏘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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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총알도 없는 총 쏘는 쏘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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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졌다고? 쏘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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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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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리고 아이고 너, 너 먼저 봐 동무구치소가 여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았다. 급하게 이렇게 진짜 집 방하면 안 돼요. 차라리 죄짓고 동무구치소 들어가는 게 더 깔쫓아져 살 수 있다. 부장의사 차량이 왔다. 나 여기다 못다.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잖아. 뭐야 이거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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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가 없네. TV가 없네. 개키 없네. 야 지금 닦으면 안 돼. 지금 닦으면 안 돼 발. 아니 안 돼. 발 안 닦아. 발이 필요 없다는 거. 어. 지금 닦으면 안 돼. 벽. 서비스. 또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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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이 어때? 너무 좋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? 잠도 잘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여기서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고? 2년 살고 더 좋은데 가야지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? 와 아니 누가 있더라고 바람 나오는 건가 했더니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 연결은 어떻게? 길게 하면 되나? 한번 연결해 볼까? 응 뭐지? 이건가? 646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맞나? 응 어? 나이스 연결이 왜 이렇게 금방 돼? 이건 맞나 보냐 리뷰 령 편집 양찰남 새영상 쿠키 오! 나온다! 주황 아이씨 드라우스 왜 이거? 에고 뭐야 이거? 그거 사야겠다 그릇 정리하는 거 그거 있어야 되네 음악 틀어줄게 의자님 의자님? 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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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야